아 남방구 코코넛을 처음 먹어보네요. 말리 코코넛인데 사이즈가 보통 엄청 크네요. 우리 지금 언니가 코코넛을 잘라서 줄건데요. 25,000원. 팔지를 잘하네요. 여기는 와롱입니다. 저쪽에 블루아트 사원을 보고 나서 살롱을 반납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코코넛을 먹으라고 하네요. 나비가 나네. 코코넛은 맞네. 롱테이크로 그냥 코코넛 먹는 것까지 좀 찍을까 합니다. 오이구 거의 다 잘랐네 오이구 와우와우와우 드리마파티 땡큐 드리마파티 첫번째 코코넛이네 와우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완전히 하하 이거 뭐 빨대가 여기도 있는데 이거 다 먹으려면 2,500원 하 울루와투 사온을 한바퀴 돌고 왔더니 이게 딱이네 완전히 발증을 해소하네 숟가락으로 파 먹을 수 있게 아주 여기는 큼지막하게 뚫어주네 베트남에 가면 구멍만 뽕 뚫어주는데 뭔가 좀 센스는 있네 마음에 드네 양은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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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 아니네 숟가락으로 아주 부드럽네 이거 먹으면 오늘 물 안 먹어도 되겠다